멜로디 아직도 작아요. 여기에 멜로디가 하나도 안됩니다. 450년 5월 Out 4월 Company 아까봐요 130.2 3.3 4.1 5.1 7.2 8.3 8.3 베스트키스 베스트키스의 사랑을 받았는데 황자원에 대해서 참 아쉽습니다. 저는 내일도 이 사랑을 받겠습니다. 제가 뉴욕까지 날아와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확인받을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. 사랑하는 드라마가 배우들에게도 많은 추억을 나눠줬는데 그 추억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. 너무 예뻐! 안녕하세요 더스타즈 시청자 여러분. 저는 박스네입니다. 오늘 제가 뉴욕에서 열리는 드라마 비버 어워드에 이렇게 여전히 공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. 내가 혼자 가서 친구나 되자고 날 따라오나봐 난 괜찮다고 난 괜찮다고 아무리 웃어도 난 괜찮다고 공연 »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김서우고요. 원감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박진희였습니다.